액션! 내가? 왜 웃으세요? 저 지금 강정하게 지금 도와! 네 에딘본을 이겨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룩스 커플입니다. 연진 희재 헬스 트레이너를 하고 있는 김창권 김태헌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이름이 룩크고요. 영어 이름이 스테이씨여서 저희가 룩스 커플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친구인데 언제 언제 사랑은 빠졌어요? 니가 꼬셨지 몰라. 왜 이래? 맞아요. 2년 10개월 23일 9분 45초인가요? 소름 돋을 뻔했다. 스패시의 왜요? 예뻐서. 그저께 술을 좀 많이 마셨어요. 급하게 급하게. 많이 좀 친해진 것 같습니다. 적당히. 적당히? 많이 좀 친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눈도 못 쳐다봤죠. 사실. 무슨 그런 말을. 방송에서. 오오오오. 땡히드가. 같은 댄스틱 멤버고요. 티키타카. 하는. 네. 사이하고. 괜찮았다. 티키타카. 티키타카. 잘 안 맞나요? 아 맞네요. 우울거림이. 손해배상 가능합니까? 손발 없어지면 나중에. 그러니까 없어가..? 손석. 위. 손석아? Dec- 기控制 미세치99장 형진 동영상 Danke 대정hand scheme tag quotation 54 오늘 출연료를 다 가져갑니다. 아 이거 좀 울리... 아니... 아 몰빵이에요? 네요? 됐습니다. 224번 정도... 아 잠시만요. 3년 정도? 3년 정도? 맨핫턴 어디에 가요? 아파트 사이트 2년 정도? 2년 정도? 잘생기게... 더럽게 잘생겼네. 예뻐요. 예뻐요? 입술이... 예뻐요. 입술이... 예뻐요. 미친 거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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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둘이 아니겠어! 그만! 간만에 농구도 나쁘지 않지? 넙! 쌤! 나 마저스트인가 봐. 쌤 그 튼실한 팔뚝에 나 목 졸리고 싶어. 난 세디스트인가 봐요. 쌤! 내 빨래판을 한번 긁혀보실래요? 좋아! 이게 1단계예요? 이게 1단계예요? 이게 1단계예요? 죄송해요. 제가 벌써 죄송했어. 145까지. 진짜요? 괜찮아? 리액션 나왔어야 되죠? 오히려 보니까 좀 침착해지는 것 같아요. 갑자기 예뻐요 이러길래. 예뻐요? 오! 예뻐요? 아마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약간 정희루의 발음 때문에 발음이 어땠어요? 발음이 이거 완벽하지 않은데 나쁘지 않았어. 그래? 착하는 자기? 아 저는 저 마도이스트인가 봐요.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쟤들 소문 장난 안다니? 단체 이름도 벌써 안구정화 아 양아치 같은데? 양아치들이야. 그 옆이 팁닛 기우미 담당 서경종 아 기우미 담당 그게 그게 남자가 된다 왜 남자가 근데 내가 하는 말이 들리나? 어 들려 들려. 실패! 잘생겼잖아. 잠깐만 소리 약간 완전 얼음 프레스 오! 잠깐만 와 일본인가? 왜 일본어로 하지? 쓰는 쓰는 그래도 社会가求해서 선생님이 듣기たい 답변을 해볼까요? 우리의 뮤직비디오를 좋아한다 근데 왜 나를 기술하는 조보아 이쁜 것 같아 진짜 아! 오! 와 진짜 이쁘긴 이쁘다 조보아가 뭐야? 이란 씨 저기요 미안해요 미안하면 어쩔건데 다시 데바랄도 열어줄거야? 아니 우승이라도 시켜줄거야? 네 갑자기 왜그래? 지금 돌아버리겠으니까 닥치고 꺼지라고! 머리에 무슨 병이 있나봐 자막 누가 쓰셨냐고요 자막 누가 쓰셨냐고요 왜요? 왜 마음에 안 드세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한국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미묘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아까 듣기로 다음날을 챙겼네요 아 아 네 진짜 이쁘긴 이쁘다 조보아가 조보아 이쁜 것 같아 조보아 씨보다 너가 더 이쁜데 화이팅 아 나 이거 알아 유리야 유리야 자동차가 올 줄 알았는데 칼이 왔어 왜? 칼이 왔어 왜? 자동차가 올 줄 알았는데 칼이 왔어 왜? 어머 괴로워요 괴로워요 걱정마 오빠 불사신이라고 했잖아 사랑해 사랑해 나도 누구야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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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수 역시 아닌가요? 갑자기 펌핑이라도 하고 오지셨어요 아니 갑자기 외모가 왜요? 이리 와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너무 슬럼 너무 했잖아요 이거 뭐 죄송한데 이거 티비에서 만든 거예요? 티비가 원래 잘 만들기 드라마 잘 만들기 유명하지 않아요? 이거 무슨 드라마죠 이거? 드라마 제목이 뭐죠 이거? 주제가 뭐죠 이거? 어 멋있는데? 이 사람들보다 우리가 지금 더 어색한 것 같아 너무 그린 스크린 너무 티 나는 거 아니야? 여기 막 주변에 파래해 봐 그냥 스토리 봐 저기 미안하다 근데 미안한데 나도 영상 하는 사람이라 저런 게 보여 무리수가 상당히 많은 영상인데 내가 신이라고 했잖아 멋있는데? 일단 화배 계신 분 오늘부터 정주행 할 거고요 남주혁 씨 때문에 뽑는 거죠 남주혁 씨가 어디 나왔어요? 흥민진진 동영상 봤습니다 저 이런 이런 CG 좋아합니다 저 영상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으로서 분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CG 봤어? 컴퓨터 그래픽? 멋있어요 오글거리는 거 참기 쉽지 않은데? 오글거리는 거 참기 쉽지 않은데? больш notion 여러분들 2019년 마무리 잘 하시고 에딘몬을 이겨라!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좋아요와 좋아요와 구독해야지 네가 내가 이렇게 하고 닌 저렇게 하라고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